자 그 다음에 421쪽으로 갑니다. 세번째 가산세인데요. 바로 보죠. 제가 분명 예정신고가 됐건 확정신고가 됐건 신고납부라는게 원칙인데 신고납부가 불이행됐다. 신고납부가 불이행된건 두가지에요.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허위신고한 경우 이 상태가 되면 정부는 뭘 붙이죠. 뭘 붙여요. 가산세를 붙여요. 제가 늘상 했었던 얘기지만 신고납부 안되서 가산세가 붙게되면 전부 다 고지서를 통해서 세금을 강제로 추징해요.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강제로 추징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가산세가 얼마나 붙습니까? 이 가산세가 붙는 폭은 취득세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첫째 신고 안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납부 안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가지가 붙어요. 신고 안되냐 납부 안되냐 다시 신고는 두가지가 있죠. 첫째 뭐가 있고 무신고 가산세 둘째 뭐가 있고 과소 신고 가산세 또다시 무신고가 또 두개 과소가 두개죠. 무신고가 부당하게 무신고 됐으면 40% 요 일반 무신고 되면 20% 과소도 마찬가지 부당한 과소 되면 40% 일반 과소가 되면 10% 죠. 대신에 납부 불성실은 무조건 하루 0.03% 이렇게 되요. 그래서 가산세는 똑같죠. 다만 취득세하고 차이점이 부당한게 국제거래에서 외국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그땐 60% 인 것도 있어요. 국제거래의 경우는 60% 를 걷는 것도 있는데 국내 것만 생각하죠. 얼마? 40%씩 붙는다. 이렇게 보고 가산세 내용이 421쪽부터 423쪽까지 써있는데 써있는건 한번씩 읽어보시구요. 중요한거는 자 그 뒤에 424쪽 가면 결론되어 있거든요. 결론되어 있는 표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큰 의미는 갖게 될 거 없어요. 부당하다. 40%가 붙는다. 정도만 생각합니다. 자 425쪽 가볼게요. 네번째 수정신고 갑니다. 이 수정신고하고 제목이 기아노신고인데 수정신고도 마찬가지고 기아노신고도 마찬가지고 둘 다 공통점은요. 취득세와 같아요. 즉 수정신고가 될건 기아노신고가 될건 둘중에 하나가 되면 가산세는 감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수정신고는 누가 하는거냐. 신고를 했는데 허위신고 과소신고한 애가 정부로부터 적발되기 전까지 하는게 수정신고구요. 자 기아노신고는 무신고한 애가 무신고한 애가 역시 마찬가지 적발되기 전까지 하는게 이게 기아노신고에요. 그럼 결론만 보면 가산세가 얼마나 감면 되냐 해서 자 1번 수정신고 중간에 보면 도표가 있죠. 첫째 6개월 내에 했다면 50% 감면 둘째 1년 내에 했다 20% 가면 셋째 2년 내에 했다 10%만큼 각각 감면 되게 되구요. 자 두번째 기아노신고입니다. 넘겨보면 있죠. 자 426쪽에 가면 중간에 1개월 내에 했다 50% 가면 둘째 6개월 내에 했다 20%가 각각 감면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감면에 관한 규정까지 봤구요. 5번 자 양도세 결정과 경정 이런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자 428쪽에 6번까지 분할 납부 갈게요. 양도세는요 예정신고가 됐건 확정신고가 됐건 둘 다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조심할 건 물납은 안돼요. 분할 납부만 가능하다. 물납은 없다. 언제 되냐 요건이 있죠. 자 분할 납부 요건은 첫째 적어도 내가 납부할 금액이 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초과. 두번째 분납은 신청만 하면 되지 별도의 허가 요건 없구요. 자 셋째 분납 기한인데 언제까지 분납 하냐 이 기한은 납부기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요. 그래서 납부기한 지나간 날부터 2개월 내에 분납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분납해요 방법도 볼게요. 자 분납 방법이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납부할 금액이 2천만원 이하냐 2천만원 이하냐 둘째 납부할 금액이 2천만원 초과냐 두가지가 있죠. 그래서 2천만원 이하면 얼마 분납 천만원 초과 금액 1천만원 1천만원 초과액이 분납이 되고 둘째 2천만원 초과했던 반토막 50%입니다. 이하의 금액이 분납이 돼요. 그럼 뭔 얘기냐 내가 낼 금액이 가장 2천만원 이하다 낼 금액이 1,800이다 라고 하면 처음에 내고 또 내요 2개월 내에 또 낼게 천만원 초과된 금액 얼마 800 그럼 당연히 앞에 낼게 얼마 천만원 둘째 2천만원 초과했다 이땐 반이죠. 내가 이렇게 3,600 이라고 하면 처음에 내고 또 내고 그럼 이때 토탈 금액이 반이야 얼마? 1,800 내면 되죠. 당연히 앞에 똑같이 1,800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자, 분할납부 갑니다. 1번 거주자로서 예정신고난 확정신고세액이 천만원 초과할 경우 가능하다 몇 개월 내? 2개월 내 둘째 분납할 수 있는 세액 기업번 2천만원 이하면 천만원 초과 금액이 되고요. 둘째 2천만원 초과했다면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이 각각 분할납부가 된다고 합니다. ㄴ번 자, 납부할 세액이 아, 했죠. 이제 다 했고 이제 두 번째, 일곱 번째 부가세입니다. 자, 양도세는요. 조심할게 납부할 때에 대해선 부가세가 붙지 않고요. 대신 납부하게 되면 독립세인 지방교육세가 붙고 대신 감면 받았을 때 한해서 100분의 20이 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납부할 때는 부가세가 붙고 감면 될 때만 부가세가 수반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양도세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해 봤고 자, 또 두 장 넘기면 자, 이제 436쪽에 가면 아, 5쪽이네요. 네, 국외자산 자산 양도인데 요게 최근에 시험에 간간이 나요 나는데 제가 딱 7줄 정도 적을 테니까 요것만 보세요. 그 최근에 한번 참고서만 보시고 외국 부동산 양도 했을 때 어떤 특성인가 그 특징적인 요소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내용을 굳이 다 볼 게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죠. 제목이 국외 부동산 양도입니다. 국외 자산의 양도인데 첫째 누가 세금 내냐 납세 의무자인데 얘는 적어도 국내에 국내에 최소한 5년입니다.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나 거솔 둔 자 주소나 거솔 둔 자 가 납세가 돼요. 최소한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거솔 둔 자 안에서 납세 의무가 있어요. 두번째 자, 미등기 임차권도 과세입니다. 미등기 임차권도 과세 즉 과세 대상은 국내 재산하고 똑같은데 대신 국내가 항상 등기된 임차권만 과세였죠. 근데 외국건 등기 제도가 없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미등기 임차권도 과세가 돼요. 세번째 양도세 계산은 항상 실직 의뢰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계산 방법은 항상 실직 고뢰가 원칙입니다. 다만 실직 의뢰가가 불본명하면 국내 재산은 전부 다 추계했었죠. 근데 외국건은 그 국가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합니다. 국가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에요. 시가로 또 외국재산은 장기보유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안 돼요. 안 돼요. 대신에 기본공제는 됩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는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해줘요. 해준다. 그 다음에 세론은요. 무조건 세론 무조건 6에서부터 40%에요. 보유기간 등기 안 따집니다. 무조건 6부터 40%. 그 다음에 이게 외국서 세금되고 국내에 또 오는 거니까 분명 외국납부 세액이 있을 거에요. 외국에서 낸 금액 외국납부 세액인데 외국납부 세액은 공제를 받아야 돼요. 선택공제 가능합니다. 첫째는 필요경비에 넣어서 산입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고 산입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산출 세액에서 어디요? 산출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하나 더 그 다음에 항상 원화 환산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환율이나 기준환율이냐 혹은 재정환율로 재정환율에 의해서 반드시 원화 환산해야 돼요. 기준환율 반드시 원화 환산해야 됩니다. 원화로 환산해야 돼요. 이렇게만 보시면 외국 부동산 양도는 전혀 시험 볼 때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뭐 두 페이지 정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소득세 할 때 앞부분을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쭉 앞으로 가서 교재가 314쪽입니다. 사업소득인데 요것도 마저 볼게요. 314쪽이 사업소득인데 이 사업소득은 얘가 전에 25일 때까지 났는데 26, 27 잘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도 보기도 하겠지만 볼게요. 사업소득 갑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의 일부예요. 종합소득의 일부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업은 장사꾼이라는 얘기인데 첫째는 뭐가 있냐면 부동산 매매업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이 있고 둘째는 주택 신축 판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말로 하면 건설업 건설업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이 있고 주택 신축 판매업 세번째는 부동산 임대업이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중에 저희는 일단 이 두 개 부동산 매매업과 주택 신축 판매업인데 이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부동산 매매가 계속적이고 부동산 매매가 반복적이에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매매 형태일 때 이게 일시적이면 양도소득인데 지금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다. 그럼 대체 뭘 양도하는 거냐 이거죠. 주택 신축 판매업 부터 가볼게요. 주택 신축 판매업은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주택 집이요. 집을 뭐 해서 신축? 지어서입니다. 지어서 판매한다. 무조건 집만 저서 파는게 다 부수는 없 주택 신축 판매업이에요. 한 채가 되건 두 채가 되건 무조건 집만 저서 팔면 다 부수는 없 주택 신축 판매업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은 뭡니까? 그 이외의 것 그 이외의 것은 뭐 집을 사서 판다든가 건물을 저서 판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사서 판다든가 그러니까 집 짓는 것 빼는 나머지 다 부동산 매매업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집 짓는 게 주택 신축 판매업 그 외에 게 다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그럼 대체 어느 정도 팝니까? 부동산 매매업은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일 과세 기간 일 과세 기간 일 과세 기간 6개월이 6개월 적어도 6개월 동안에 6개월 동안에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 취득을 하고 적어도 두 번 이상 이상 처분 적어도 한 번 이상 취득 두 번 처분 이게 반복되어야 돼요. 하지만 주택 신축 판매업은 이런 제도가 없어요. 무조건 짓만 지면 돼요. 세 번째 부동산 매매업은요 예정 신고 양도세하고 똑같이 예정 신고 제도가 있어요. 근데 주택 신축 판매업은 그런 거 없습니다. 차이점이고 대신 둘 다 공통점도 있어요. 세금 계산은 양도세하고 똑같이 실지 거래가 실지 거래가 실지 거래가에 의해서 계산하게 돼요. 실지 거래가로 세금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자 교재 볼게요. 간단하게 314쪽이 1번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1번 부동산 매매업이 정의해서 부동산 매매 또는 밑에 그 중계를 사업 속으로 나타내요. 부동산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써 일 과세 기간 동안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두 번째 부동산 매매업의 구분 1번 자기 토지 외에 상가 등을 신축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이나 건물과 토지를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죠. 또 두 번째 토지를 개발해서 주택지나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한 경우도 있죠. 거기 어디 봐도 집이셨다는 얘기는 없죠. 세 번째 그럼 언제가 양도식이냐 양도세하고 똑같아요. 대금 청산으로 합니다. 단 예외 언제입니까 등기등록일 사용 수익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원칙만 봐요. 현재 대금 청산이 네 번째 양도가액 원칙이 무엇인가 원칙 실거래가입니다. 다만 그 실지거래가 불분명하다. 예외이죠. 기준 시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원칙은 실지거래가 원칙이 됩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우측에 5번 계산방법 뒤에 넘어가면 6번 예정신고 이런건 읽어보시고요. 316 두 번째 2번과 주택신축판매업 똑같은 말로 건설업이에요. 보죠.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 매매업과 달리 건설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고 사업소득에 대한 기본세율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집을 줘서 파는거죠. 그럼 대체 뭐가 있냐 1번 보니까 자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요. 1번 한동의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둘째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줘서 판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종전부터 스웨덴은 자기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합니다. 넷째 시공적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이나 건물에 해당할 때 다섯번째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서 판매될 때까지 일을 치워도 1번의 전부를 판매한 후 양도했다. 그럼 여기가 1번부터 5번은 잘 보면 다 보여요. 전부 다 주택을 줘서 판다. 이게 다 무슨 업? 주택신축판매업 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가면 돼요. 부동산임대업 갚을게요. 자 임대업은 자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을 대여하는 거에요. 대여해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 전부 다 임대업에 해당돼요. 물론 등기미 등기 안 따집니다. 무조건 부동산 등을 대여해주고 일정한 대가 받으면 다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어떤 게 있나 볼게요. 자 1번 대상인데 첫째 부동산 토지와 건물입니다. 또는 부동산상 권리 전세권 임차권 의 대여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에요. 그럼 결국 토지와 건물과 전세권과 임차권의 대여입니다. 2번째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대여입니다. 3번째 광업권자 조건권자 덕대가 채굴권 대여합니다. 4번째 자기소유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 받습니다. 5번째 또 있어요. 광고용으로 토지나 가혹의 역사상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그 이유 없죠. 전부 다 빌려주고서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 다 뭐가 돼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이 돼서 세금 내야 됩니다. 다음은 두번째 비과세가 있네. 318쪽에 첫째 논밭이에요. 농지인데 농지는 대여되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얘가 대여가 되어도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대여를 하는 건 좋은데 반드시 그 임차인이 빌려간 자가 빌려간 자가 농작물 경제학을 써야 돼요. 즉 빌려간 건 농지인데 농사 안 짓는다? 그럼 얘는 과세. 반드시 농지가 임대되고 농사를 져야 됩니다. 두번째 몇 개 주택 한 개 달랑 한 개 주택을 소유한 자의 임대 소득도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한 개라고 해도 거기 기준 시가가 9억이 넘어간다든가 또는 외국에 있는 거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9억이 넘지 않는 일반 주택일 때 한 개는 비과세 돼요. 또는 세 번째 해당 과세 기간의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도 비과세입니다. 얼마이야? 2천이야. 그래서 수입액이 주택임대 수입액이 2천이 안돼도 비과세. 그래서 한 개이거나 2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 하지만 기준 시가가 9억이 넘어갔다. 혹은 국외에 있었다면 전부 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가 임대 수입식이냐 해서 우측에도 있네요. 첫째 계약이나 관습에서 정해졌다. 그럼 정해진 날로 합니다. 둘째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 실제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번째 수입금액 계산 어떻게 해요? 총 수입금액에서 공식번위가 나오죠. 필요금위를 빼는데 저는 그 총 수입금액을 볼게요. 총 수입금액은 밑에 공식번위가 319초 중간 밑에 있습니다. 임대료 더하기 간주임대료 더하기 관리비 수입 더하기 보험차익인데 기역번 임대료 다 알죠. 매월 받는 월세 합계에요. 월세 합계가 뭡니까? 임대료입니다. 너무 쉬워요. 넘겨서 두번째 320쪽에 니은 번인데 이건 좀 체크 좀 할게요. 좀 이따 할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이따 하고 우측에 디귿번 먼저 관리비 수입입니다. 관리비 수입은 뭐냐면 읽어보면 나오던데 정상적인 관리비보다 더 받아 먹은 거예요. 매월 관리비가 150만원인데 건물주가 200이다. 초과 관리비인데 그게 안 걸리면 걸리면 초과된 금액도 어떻게 임대 수입에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니은 번 보험 차익이에요. 이건 또 뭐에요? 임대 건물이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됐네. 근데 문제는 보험을 가입했으면 보험금 탈 거 아니에요. 그럼 보험금 탄 금액하고 화재 당시에 건물 재산 가치하고 비교해서 보험금이 더 큰 겁니다. 즉 보험금이 뭐 20억인데 건물 가치는 15억이었다. 초과된 5억만큼도 저희가 임대 수입에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니은 번입니다. 니은 번이 왜 중요하냐면 그 책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니은 번은 제목이 간주임대료인데 간주가 뭐에요? 인정한다. 뭐로? 임대료로 인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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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이율 등으로 이율 등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보증금을 연 이율 등을 가지고 계산한 걸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건물을 임대했을 때 많이 발생해요. 건물 임대하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보증금에 대해서 계산된 금액이 간주임대료인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잘 봐요. 간주임대료 계산 안해요. 그럼 주택도 월세 있잖아요. 월세. 그럼 주택도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받는데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아요. 자 더 중요한 거 이거요. 단 주택이라고 해도 그 주택이 세 채 이상이고 보증금의 합계가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이 초과되면 이때는 주택이라고 해도 간주임대료로 계산합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전례주택은 간주임대료가 없다. 하지만 주택이 몇 채 이상 세 채 이상이고 보증금이 얼마 초과 3억이 초과되면 이때 주택이라도 간주임대료 계산합니다. 계산하게 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셔요. 자 그게 비번인데 밑에 씁은 되고 비번 주택을 임대료 간주임대료 주택은 원래 없어요.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는 3주택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끝에 가니까 보증금의 합계가 얼마 3억 원임 초과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계산 방법은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주택은 원래 간주임대료가 있다 없다. 없는데 세 채 이상이고 3억이 초과되면 주택도 간주임대료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5월 6월 강의도 마무리하셨는데요. 글쎄요. 시간이 더 허락된다면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겠지만 충분히 봤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달 7월부터는 문제풀일반인데 문제집이 아마 전부 다 배송이 아마 될 거에요. 조만간 될 거고 문제집은 지금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좀 공부 방법을 바꿔서 꼭 예습 복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꼭 이렇게 좀 하시고 또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달 문제풀일반 개강 때 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